안녕하세요. 러독입니다. 요즘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초등학교건 대학교건 집에서 온라인 수업들 많이 하시죠? 보시다시피 저는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할 일은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이를 겁나 먹었네요. 내일모레 40이니까 나 왜 이렇게 늙었냐? 존나 늙었네요. 나도 고딩때, 중딩때를 돌아가고 싶다. 그때로 돌아가면 할아버지도 살아계시고 참 좋은데 아 갑자기 또 우울해지네. 암튼 요즘 저희 가게에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전화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이 온라인 수업용 PC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올려드린 4월 추천 견적에서 20만원대, 30만원대 추천 견적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손님들도 찾아보시기가 쉽지가 않고 저희가 이제 매번 그렇게 알려드리는 것도 저희도 이제 좀 힘들고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어요. 이번 영상은 저렴이 온라인 PC 및 사무용 PC 소개 영상입니다. 컴퓨터를 소개할 때 보면 작업용, 게임용 등 용도별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그렇게 의미가 크진 않아요. 왜냐면 게임용 컴퓨터로도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작업용 컴퓨터로도 게임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라이젠 3950X가 작업에 최적화된 CPU라고는 하지만 게임을 잘 돌릴 수 있고 엔비디아 쿼드로가 게임용이 아니지만 게임을 돌릴 수 있는 것처럼요. 근데 사무용 컴퓨터는 조금은 느낌이 다릅니다. 사무용 PC에선 게임을 하거나 작업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보통은 가격 차이에서 오는 총 성능의 차이 때문이에요. 게임용, 작업용, 사무용 컴퓨터가 가장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바로 그래픽카드인데요. 사무용 컴퓨터들은 보통 그래픽카드가 빠져있죠. 워드, 파워포인트, 혹은 단순한 인터넷 서핑 정도의 일들은 그래픽 처리에 특화된 외장 그래픽카드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 두 가지 사무용 PC들은 외장 그래픽카드가 아닌 내장 그래픽카드로만 구성된 그런 견적이에요. 두 견적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CPU인데요. 먼저 첫 번째 견적부터 보겠습니다. 에슬론 3000G를 CPU로 사용한 가성비 사무용 PC에요. 비슷한 경쟁상대 G5400을 두고 얘를 선택한 이유는 전력 소모의 이유도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내장 그래픽 성능이 비교가 안 돼요. 얘가 훨씬 더 좋거든요. 게다가 AMD 내장 그래픽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플루이드 모션까지 지원을 하니까 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드는 저가형 A320 중 3000G 정도에 어울리는 MSI의 A320 M-A 프로 제품을 사용했고요. 램은 삼성의 4기가 램 2개를 사용해서 일반적인 사무용 도로는 충분하도록 구성해놨고요. 혹시라도 크롬탭 15개에 파워포인트 3개, 엑셀 5개를 띄우고 막 그러신다면 램을 16기가로 증설하는 것도 고려해보실만 합니다. SSD는 사무용 PC인 만큼 보통 구성되는 용량보다 약간 적은 용량의 SSD를 구성했습니다. 마이크론의 BX500 120기가 제품을 사용했고요. 혹시라도 안정성을 더 챙기고 싶으시다면 MS500 제품으로 변경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와 파워는 저희가 20-30만원대 견적에 굉장히 많이 애용하고 있는 쿨맥스의 가성비 넘버2 케이스와 호플리의 300와트 정격 파워를 사용했습니다. 이름이 600MB라 600와트라고 착각하실 수 있지만 정격 300와트고요. 가성비 넘버2 케이스는 저희가 케이스 리뷰에서 이미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요. 실제로도 비슷한 가격대의 견적들에 많이 구성해서 나가고 있는 케이스예요. 보여드린 사양 정도면 온라인 수업 정도는 맘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자녀분들에게도 새 컴퓨터 하나 사주고 생색도 한번 내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소개해드린 1번 견적은 조립비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29만9천원에 판매할 거예요. 이 녀석의 성능이 궁금하시죠?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 사무용 PC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PCMark10이라는 프로그램의 점수인데 위에 말씀드린 경쟁 제품인 G5400보다 점수가 약간은 더 좋죠. 하지만 아무래도 숫자로만은 이 본체의 성능을 딱 보기가 어렵습니다. 게임 성능도 한번 확인해볼게요. 최고 옵션으로 롤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견적은 가격대가 약간 올라갔습니다. CPU가 올라간 거죠. CPU로는 3200G를 선택했는데요. 이 3200G는 3000G와 비교했을 때 그냥 급이 다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3000번 때라고 해서 비슷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기본 동작 속도도 그렇고 코어수도 이 3200쪽이 훨씬 더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내장 가리픽 성능이 아주 발군인데 3000G보다 대충 1.5배에서 2배 정도 좋다고 보시면 편합니다. CPU 외로는 SSD와 파워, 보드가 전부 한 체급 위에 제품으로 올라서 안정성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처럼 2번 견적은 1번 견적보다 게이밍에 조금 더 중점을 둔 견적인데요. 일반적인 인강용이나 사무용도로만 사용하신다면 보여드린 두 견적 중 1번 견적이 조금 더 적합하고요. 1번 견적에서 하는 작업은 다 되는데 게임 성능도 약간 더 챙겨야 한다면 2번 견적도 고려해보실만 해요. 이 2번 견적은 조립비까지 다 포함해서 40만 9천원에 판매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녀석의 성능도 한번 봐야 되겠죠? 바로 보시죠. 먼저 PCMark10 점수입니다. 큰 폭으로 상승한 점수죠. 오버워치를 중간 옵션에 두고 테스트해봤는데요. 안정적으로 60프레임 이상 뽑아내줬습니다. 진짜로 내장 가래픽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졌네요. 그쵸? 자, 결론입니다. 온라인 수업 및 사무용으로는 1번 견적과 2번 견적 모두 다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무용 작업을 빡세게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 견적 모두 램을 추가해주는 걸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 비용이 약간 더 올라가는 건 감안해주셔야 되고요. 1번 견적에서 게임 성능을 좀 더 챙기고 싶다면 여기 있는 2번 견적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게임 성능도 더 올리고 멀티 작업 성능까지 더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2번 견적에서 CPU를 3400G로 올리는 걸 권장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거기서 게임 성능을 좀 더 올리고 싶으신 분 CPU를 3500X로 하고 그래픽카드를 RX 570 아니면 1650 슈퍼로 올리는 걸 권장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거기서 게임 성능을 더 올리고 싶으신 분 CPU를 3600으로 올리시고 그래픽카드를 2060이나 2060 슈퍼로 올리시고 거기서 더 올리고 싶으신 분 미친놈 같아?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1번이냐 2번이냐 그것이 이 문제로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길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그리고 깜빡했다! 가장 중요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라도 컴퓨터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팔게! 자막 제공 및 영상에서 만나요!